자, 기저기 알아주자, 안 되나? 네, 어, 지금 산다. 야, 길아! 길아! 안녕? 또 댄스 타임이야? 길아, 길아, 길아! 뭐 안 나지, 길이가? 이리 와, 길아! 태준이가 체중이 빨리 안 나는 것 같아. 얘 몸무게가 안 늘어요. 밥은 계속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얘가 움직임이 워낙 활발해가지고요. 엄청 먹고, 이제 살은 안 찌고. 지금 피자라도 무더운 것 같아. 오! 쟤도 신기하게 신기해. 오, 뼈가 붙어. 오! 쟤도 막 만지고 싶어. 얘 좀 잠이 들었고, 손님한테 서른 만지고 싶어지고. 잠이 들었겠어. 암튼 피곤해? 애교차, 아아따의 이놩!